어느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누워요 거기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너무 많이 먹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일단 먼저 가는데 망경대 파워국에서 내려가서 가는 길이 쉬우면 그게 가고 그게 좀 애매하다 그냥 돌아가고 여기래요 망경대 정상 망경대야? 비전이 망경대 정상 올라가서 아닌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망경대 맞을텐데 이수봉 정상 이수봉에서 국사공 1.2kg 1.7kg인데 아직 망경대가 아닌거네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흥분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흥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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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지훈자 초점을 맞춘다 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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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요번 열어면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. 하하핳핳 이게... 안됐어? 저게 5키로? 거기서부터? 어 그럼 그 정도 가야될거같아 맥골까지 내려가는게 한 2.5정도 되고 맥골에서 이제 우리 인석골까지 다르게 한 2.5정도 되고 아 이제 순발먹고 허벅지가까지나 들어가서 해주면 못하잖아 아 너무 시원해 근데 아 아 아무런 생각하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